와우 박찬욱이 영화를 다 보셨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솔직히 저희한테만 말씀해주세요. 어떤 영화를 가장 좋아하십니까? 여러 개 됩니다. 몇 단계를 통과 비슷한 존재입니다. 여러분이 어떻게 dificil과 선택하는 사진을 맞이..? 어떻게 이 이야기를 Hardin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 여러분이 모든 영화를 통과에 대해 주의하려는 관계를 아예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, 이미 어떤 걸 알아야해 주셨나요? 예, 뭐, 글쎄요. 그냥 뭐 그 앞의 영화에 대한 반성이 그 다음 영화의 변화를 이끌는 것이고 한번 해봤으니까 좀 지루하다,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또 다음 영화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기회가 되면 제가 코스탄 감독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. 어떻게 선제 공격을 당했네요. 오늘 밤을 새워도 두 분 얘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